승점 3점씩을 기록 중입니다. 대초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간이 열렸습니다. 왼발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선제골 광양여고 광다영의 왼발에서 아주 귀중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전남 광양여고 전반 4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승점 6점짜리 양팀의 경기 먼저 포물을 여는 쪽은 전남 광양여고입니다. 주인공은 황다영 이 중요한 경기에서 선제골을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 보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흔들고 들어갑니다. 박스 한쪽 택배 피해냈는데요.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황다영의 선제골 그리고 이후에 역시 포항여전구 박수정이 있습니다. 박수정이 넘어지고 페널티킥 킥커 김신지 달려갑니다. 오른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 양팀 통틀어서 두 골을 전반전에 주고받습니다. 스코어 1대1 김신지의 페널티킥 통점골 오늘 경기 결국 1대1 다시 원점을 맞춘 채로 출발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속이면서 김신지가 팀의 통점골을 안겨줍니다. 활약이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가리게 했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쿠너킥 해당 역전 포항여전구 스코어 2대1 포항여전구가 앞서갑니다. 득점의 주인공 김준 박현수의 쿠너킥을 그대로 문전해서 머리로 밀어넣습니다. 지금은 주어진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앞선에 떨어지는 궁에 대한 낙부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요. 김준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면서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2대1 포항여전구가 앞서가는 이번 경기 유명이 모여있습니다. 윤유리의 태클 그러나 빠져나왔습니다. 뒷공간 열어줬습니다. 박수정 스텝오버 이후에 왼발 크로스 가운데서 헤더 뒷쪽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 포항여전구 스코어 3대1 두 걸음 앞서가는 포항여전구입니다. 박수정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자신감을 이어갔고 자 이 장면에서 과연 김세빈 선수의 머리에 닿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박수정 선수에게 달려가서 세 번째 골을 축하하는 포항여전구입니다. 이 득점이 골문을 바라볼 수 있을지 김신지 바깥발로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마강타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기입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김신지 선수의 왼발 바깥발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등보로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선빈 선수의 1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어졌던 가운데서 내줬습니다. 김신지 침투하는 박수정 쪽을 봤습니다. 박수정 박수정 계속 갑니다. 박수정 네 번째 득점 박수정의 오른발에서 나왔습니다. 스코어 4대에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가는 박수정 그리고 포항여전구 박수정 선수가 왼발로 찰뜻하면서 오른발로 마무리 조어진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회 일곱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박수정 스코어는 4대 1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낮은 지역에서 뒤쪽 흘렀고 아직까지 공 살아있습니다. 우당탕탕 골문 앞쪽에서 왼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포항여전구 이현정 선수가 끝까지 이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골은 반대편으로 결국 이 공을 굴려넣는군요. 이현정이 이 과정 수비수가 앞쪽에 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굴절까지 발생하면서 조어진 골키퍼가 막아내기에는 너무 역동작에 걸렸습니다. 이현정은